속삼커풀을 갖고 계시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신 분들에게 착하고 선한 강아지 눈매로 만들어드리는 아이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속삼커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메이크업을 하셨을 때 크리즈 현상들을 가장 고민을 하시는데요. 아이섀도우를 하시기 전에 아이 전용 프라이머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크리즈 현상을 조금 막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눈을 살짝 들어주시고 속눈썹 있는, 모근 있는 쪽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아이라인이 번지는 것도 많이 방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눈 두덩이와 눈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아이섀도우가 끼는 현상을 이중으로 막아드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의 뿌리부터 컬을 예쁘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뷰러를 하신 쪽과 안 하신 쪽을 비교해보시면 눈이 훨씬 시원해 보이고 커 보이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베이지 계열의 연한 섀도우로 눈 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시면 돼요. 눈을 뜨셨을 때 눈 라인에서 1mm에서 2mm 정도 살짝 어두운 컬러의 섀도우감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펴발라주시면 돼요. 눈을 뜨신 상태에서 눈꼬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눈도 길어 보이시고 깊어 보이면서도 편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천원 눈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언더 쪽에 꼬리 부분을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눈을 뜨신 상태에서 뒤에 꼬리 부분부터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연결을 해주시면 눈매가 좀 더 착한 눈매로 바뀌실 수가 있으세요.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최대한 속눈썹 가까이의 점막 부분까지 펜슬로 꼼꼼하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눈꼬리는 항상 눈을 뜨신 상태에서 평소 본인의 눈꼬리보다 조금 아래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딥한 브라운의 컬러를 이용해서 펜슬이 그려져 있는 부분과 연결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섀도우를 하시면서 아이섀도우가 눈 밑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베이스 단계에서 사용하셨던 스펀지나 라텍스 있으시잖아요. 살짝살짝 털어내주시면 얼룩이 지지 않고 깨끗하게 정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눈꼬리를 내려가 보이고 강아지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끝쪽에 조금 더 덧붙여서 꼬리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눈매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뿌리에 통통통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먼저 뿌리 쪽을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끝부분에 살살살살 발라주시면 눈썹이 쳐지지 않고 컬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라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선한 강아지 눈매를 위해서는 선해 보이는 느낌으로 좀 진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썹 앞머리가 너무 내려오지 않는 약간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다소 일자 느낌에 가깝게끔 눈썹 모양을 그려볼게요. 아이야 Unfortunately 내가athlon에estab는 분명하신 부분을רא고 있습니다. 아멘